자, 우리 다음에 레이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마지막이네요. 누군가 자신의 목을 만지는 거 싫어해요? 아, 이거는 약간 여기 좀 예민한 것 같아서. 목적이요? 네. 네? 이렇게 만져는 목은 괜찮은데요. 바람 부르면요. 근데 바람 부르면요. 만지는 건 괜찮아요? 아니, 만지는 건 괜찮은데. 근데 바람 부르는 거 좀... 그래. 물을... 입술 깨물고 있답니다. 지금 과습니까? 아아... 아아아악. 이상요? 별 adaptive. 왜세요? 원래 괜찮아요. 귀찮아요. 어우... 다 괜찮은데 왜? 저 오늘 저 차 타고 있을 때 또 오늘 저 차 타고 있을 때 또 아 차렷지 아 차렷지 아 차렷지 아 차렷지 아 초라한 당시 이후에 정말 이태할 만한 아스타 이어 좋아요 아스타 이어 좋아요 이어 언니 아니 다음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우리 레이브 백업을 해서 숨쉬다가 이렇게 막 바람을 불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살려줘야 할까요? 그대 도망가요 저희 저희 12명 처음 한국 예능인데요 주간아이돌에 나오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잘 챙겨주시고 선배님들께서 정말 잘 챙겨주셔서 정말 신나게 옥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잇빙입니다